오늘 준비했던 주티스 주자의 타이완도 한국어로 디 이즈 공카이 오문도 지아 그래서 오늘 터비의 게스트 오 벌써 와요? 주자 맞아요 주자 다 공카이의 링도 지금 태양이 새벽에 우리 주자 빨리 들어가 봐봐요 오늘 제일 좋아하는 주자 부시 오문도 레알티엘 맞아요 빨리 찍어 오케이 진짜 동물 엄청 많아 맞아 동물이 진짜 너무 많아 사실 그곳에 항상 터뜨려있어 진짜 터뜨려있어 터뜨려있어? 진짜 터뜨려있어 너 너무 자신있어 진짜 터뜨려있어 시 비우 관여 그리고 뭐야 헌따도 모구 이거는 진짜 또 이런거 말고 그냥 배불러서 죽어 와 어 나는 보여줌거 있어요 내가 데려주실 수 있어요 叫做 린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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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지 이거 연지다 이거 연지다 죽었는데요? 살아있고 있는거 있어? 나 진짜 데리러 갈게 터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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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넓은 터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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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 온도 타이프 터뜨려 아유 차오 너 성장속도 너무 빨라 맨날 다하나 아냐 터뜨려 두 번 전에 하다가 량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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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나 평상점 현관 촬영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땅 있는 집은 가끔 부럽지 마세요 흠흠흠 어 소리맞는 진짜 아 한실 앗 아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항상 촬영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아 안녕하세요 저기 ㅋ 이거 둘째 뭐지? 터뜨려 아 아 여기에서 항상 촬영하는 ㅋ 하나 はい 이곳은 망고수입니다 망고수입니다 맞아 빵집 찍으려고 심었어 오늘 쿠키콘을 생각해서 맞아 너무 어렵더라 저기 선생님 근데 오늘 집 공개잖아요 왜 마당만 저게 해줘요 집은 공개 안하고 이제 마당만 공개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리오스 지금 집은 지야도 다 부어먹을 수 있어요 맞아요 다 부어먹을 수 있어요 인간 다 부어먹을 수 있어요 이제 제한된 공간만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만 공개하려고 해요 맞아요 빨리 가 너는 다 준비했지? 다 준비했지 안에서 다 정리했지 맨날 내가 하는데 아 몰라구? 그럼 빨리 가자 맞아 이제 진짜 리멘 진짜 우리 가야죠 바이바이 난 누가 아 네 음 잠시만요 뱓이 뱓이 가사 저희 구독자 보내주신 우리의 비유 짠 짠 뭐지? 우리의 영상은 이 영상이 있죠 그는 이 영상이 우리의 빙箱 그는 우리의 빙箱을 알게 된다 우리의 빙箱은 진짜 이곳에 하지만 우리의 빙箱은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이 한 번만 더 좋아해 우리의 빙箱은 내 빙箱은 네 제 기밀 그 비유의 공격은 무슨 빙箱? 이게 뭐? 이거 뭐? 이거 뭐? 내일 아침식사회 이거 한 명씩 먹을 수 없을까? 그리고 이게 우리의 냄빵 이거? 이거 사실은 오늘 아침식사회 먹다 남긴거 맞아요 아무튼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아 근데 여기가 이렇게 특별한 게 있어요 항상 여기 화장실에 화장실을 사용할 때 여기 머리카락을 준비하는 거에요 이게 화장실, 머리에선스, 최근에 화장실 같은 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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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내가 꼭 표한거야 우리 시도 있어도 빨리빨 많이 차는 것 같아요 상고 세계란 수 있고 더워진 거 있고 진짜 타이트어 엄청 많아 저희는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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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사실 여기가 살짝 안녕하세요! 이게 우리의 잠재로 비트 이거 일본에서 한국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근데, 잠재로서 다시 비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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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 여기에선은 방에, 주방에, 공조실에, 진짜 엄청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모든 게 완벽한 공간이에요 뭐야? 우리 미미지대 공개해봤어요 첫번째 공개해봤어요 그동안 엄청 숨겨왔던 미미를 공개하는 기분이에요 총랑 시행자에 쇼잉도 시호 잉에 부스 오머도 지아 집 안 나오게 하려고 신경을 그동안 많이 써가지고 되게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엄청 야호가 너무 조심해 리미엔 쇼잉도 시호에 시부식 깡깡한 오머도 방젠 되게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이게 거리가 잘 안나오더라고 또 사람이 있으면 안에서 촬영 못하니까 맞아요, 요즘 한제 되게 많아 그런데도 와이미엔 쇼잉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쇼잉 다 부모에 엄청 이해를 많이 해주시고 맞아요, 응원을 엄청 많이 해줬어요 하이오 오마도 띵해져 많이 해 엄청 응원 많이 해주고 되게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어, 우리 이제 커뮤니케이션 더 하고 싶어지더라구요 어, 우리 이제 커뮤니케이션 더 하고싶어지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띵해져의距離 약간 여유연의 느낌 맞아요, 그런데 이제 뭔가 좀 마음이 가벼운 느낌이에요 지금 지금 빨리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뚜리 이런 것도 하고 맞아요 목이 없는 곳은도 좀 가장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거청 또 이제 공유할 거니까 이제 다 같이 지켜봐주세요 네 네, 도와주가 저희之間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 끝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띵해짜오 또 샤오오 또 샤오오오 저희의 앞에서 저기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한테 인사하는 줄 알았을 거야 ㅎㅎㅎㅎ 하하하하